작년에는 10분도 안 되는 연설 가지고 전세계 증시를 초토화를 시켰잖아요. 인플레이션을 어떤 피해를 무릅쓰고라도 잡겠다. 경기 질체를 감수하고라도 물가를 잡겠다. 근데 오늘은 뭐라고 할까요? 금리 인하를 기대하지 말라. 그럴까봐 걱정인 거죠. 아 김칫국 드링킹 안 된다. 대한민국에서 도내 역사를 이분만큼 많이 알고 계신 분이 있을까 싶어요. 최근에 고민이 많아서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G2, 미중의 경제 상황이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너무 뜨겁고 중국은 너무 차가워서 날립니다. 그 사이에 껴있는 우리도 힘들잖아요. 그들의 등살 속에 우리의 살 길은 뭔지 중국의 시대가 저물었다는데 시진핑 주석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지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 책과 함께 돌아오셨는데 우리 홍 박사님 요즘에 진짜 궁금한 게 많아요. 일단 미국 상황이 제일 궁금한데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이게 2007년 11월 이후에 제일 많이 올랐다. 이게 좋은 사인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저렇게 시장금리 올라가면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두 가지 걱정을 좀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걱정은 미국 금리 올라가는데 우리 금리 안 올라갈 가능성이 있냐. 그렇죠. 대출 금리 때문에 아주 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 올해 초 사이에 금리 되게 많이 빠져서 한때 적격 보금자리론이나 이런 거가 한때 4% 혹은 3% 후반도 봤잖아요. 이게 전부 다 지금 죄다 다 4% 중반 후반으로 올라가는 게 미국 금리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이렇게 미국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환율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어제 잠깐 빠지더니 오늘도 한 5원 가까이 급등해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뭐 눈치 보는 거죠. 아이고 그러게요. 그래서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백발이 이제 다 잘 되셨는데 연준 의장 되면 금방 늙더라고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이제 무슨 이야기 할지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일단은 지금 좀 달라들고 있는 게 마음 편하다. 이렇게 돈들이 움직여 가면서 미국 금리도 높죠. 거기 경기도 좋다 그러죠. 그러면 굳이 그렇게 우리가 위험을 물었을 필요가 있냐. 여기서도 수익이 충분히 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올라간다.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중첩이 되어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 세계적인 신용평가사들이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경쟁을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은행들 신용등급 내리고 미국 신용등급 내리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다고 보면 됩니까? 이것도 영향을 줬죠. 그러니까 이거의 앞에 영향이라고 봐야 되는데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특히 시장금리까지 건드리게 되면 은행들 입장에서 힘들어지거든요. 원자재 떼우는 값이 올라가니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비롯한 전 세계 수많은 은행들은 예금받아서 거기 적정 마진을 붙여 대출하는 게 주된 업무의 수익 원천인데 원자재 가격이 오른 거죠. 그래서 예금금리를 안 올려줄 수가 없으니까 MMF 이런 거 다 4%, 5% 넘는데 예금금리만 낮게 유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은행에서 돈을 빼서 다른 고금리 상품들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은행들 입장에서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을 만큼 건전한 투자처 또는 대출처를 확보하지 못한 지방은행 사태가 바로 그래서 터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지방은행 중에 일부는 자기가 대출할 자신이 없으니까 대출의 심사 능력이 없는 지방은행도 많죠. 그럼 어떡해요. 채권 산 거죠. 그런데 채권이라는 게 금리가 내리면 좋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발행된 3%짜리 채권이 있단 말이에요.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사놨는데 올해 그 금리가 지금 4%, 5%다. 그럼 작년에 산 채권을 들고 있는 이 지방은행은 어떻게 되겠어요. 손절을 하든지 들고 가서 만기까지 버텨야 되는데 남들이 이걸 알죠. 저 은행 국채암마에 사서 망했대. 그럼 돈이 인출되죠. 그게 바로 실리콘밸리 뱅크의 사태의 원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개 은행에 대한 신용등급을 좀 더 강등했는데 사실 그 전부터 이미 BBB등급 그러니까 AA나 AAA등급 같은 아주 최고등급받지는 못한 은행들이었는데 그나마도 이제 투자 부적격으로 떨어질까를 걱정할 정도로 등급이 하향 조정된 거죠. 이게 간신히 연명하던 은행들이 고금리를 못 버틴다.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자산이라고 했던 미국채에 너무 올인해서 안전한 자산 때문에 불안전해졌다. 그렇죠. 참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인데 오늘 전 세계가 지금 긴장감 속에 기다리고 있는 게 바로 잭슨홀이라는 미국 시골에서 열리는 회의예요. 맞습니다. 여기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할 거냐. 작년에는 10분도 안 되는 연설 가지고 전 세계 증시를 초토화를 시켰잖아요. 인플레이션을 어떤 피해를 무릅쓰고라도 잡겠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라도 물가를 잡겠다. 그런데 오늘은 뭐라고 할까요? 금리 인하를 기대하지 말라. 그럴까 봐 걱정인 거죠. 김칫국 드링킹 안 된다. 우린 금리 인상을 지금 주로 고려하지. 인하는 생각 안 하는데 시장이 너무 빠르다 이야기할까. 그걸 걱정하고 실제로 지난 밤 B국장도 폭락한 게 이 말이 나올까 봐 걱정을 하는 거죠. 와이오밍주 잭슨홀이라는 휴양지에서 열리는 연례의 컨퍼런스에서 연준 의장들이 8월 달 발언하는 거에 왜 이렇게 관심들이 많냐 하면 그 뒤에 한 1년 동안 이걸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만에 하나 나온다면 일단 저희들 시장 참가자들은 내년 봄엔 금리 인하할 거야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물건을 할 수도 있다. 일단 시장에서는 일단 내년 봄 금리 인하를 되게 높게 보고 있는데 안 할 수도 있어. 내 말 너무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 이렇게 이야기할까 봐 걱정하는 거죠. 아니 인하까지는 바라지도 않고요. 그냥 뭐라고 안 했으면 되게 무서운 말만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종목토론반에서 진짜 재미있는 댓글을 하나 봤는데 파월 아저씨 제발 부탁이에요. 립서비스만이라도 좋으니까 괜찮다고 한마디만 해줘요. 누가 그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작년에 파월 쇼크가 워낙 심했기 때문인데 파월 발언 이후에 작년에 두 달 동안 주가가 20%가 빠졌어요. S&P에서. 이게 전 세계로 치면 수천 주원이 빠졌다고 하는데 지금 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이른바 중립금리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기준금리도 있고 대출금리도 있고 중립금리는 대체 뭐예요? 세상에 채권 시장도 똑같이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에 가서 어느 날 시금치를 봤는데 만 원이에요. 시금치 만 원이요? 아니 아니. 작년 이야기죠. 작년 포항초가 그렇게 비쌌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만 원이에요. 한 단위. 그러면 안 사죠. 안 사요. 안 사죠. 그러면 수요가 줄죠. 그러면 가격이 남은 날 가면 9천 원 돼 있거나 아니면 시들기 시작하면 8천 원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바뀐다라는 건 금리도 똑같고 경제도 똑같고 물가도 똑같습니다. 이걸 이해하신다면 되겠고요. 그래서 현재 주어져 있는 인구와 경제 성장의 레벨에서 볼 때 적정 금리는 얼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거는 지금 나한테 힘들어. 이 금리는 나는 못 견디겠어라고 할 만큼 고금리도 아니고 반대로 이 금리라면 무조건 대출 받아야지 라고 생각할 만큼의 저금리도 아닌 어정쩡한 금리가 균형 금리 혹은 중립 금리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중립 금리가 이제 과거에는 물가를 감안할 때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요? 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보더라도 정부의 정책 금리나 단기 금리가 죄다 0% 근처에 있으니까 결국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그만큼 마이너스를 유지해온 게 지난 거의 한 20년 가까이를 마이너스를 향한 경주를 보였거든요. 그땐 몰랐죠. 우리가 호시절에 살고 있는지. 그때 자산시장이 다 좋았죠. 그게 작년부터 깨지면서 올해는 지금 실질 중립 금리가 3%까지도 올라가는 거 아니냐. 3%요? 네. 이대로 가면. 이 정도가 되니 사람들이 와 이거 금리 너무 높다. 이렇게까지 금리를 높게 유지해야 돼요. 라고 이제 아우성을 치는데 파울 의장 입장에서는 아니야 이제 중립 금리가 올라간 것 같아. 이 말을 할까 봐. 진짜 무서워 죽겠어요. 그 말을 하실까 봐 걱정하는 거죠. 예전에는 제로 내지 마이너스였는데 이제는 아닌 것 같아. 이 한마디 하면 이제 채권시장 큰일 나겠죠. 혹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중립 금리는 알겠어요. 워낙 물가가 올라가 있으니까 그 정도 될 수도 있다. 아니 물가 목표치라는 게 2%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아마 전 세계의 주요국들이 대부분 2%라는 숫자를 이야기하는데 물가 목표치는 왜 2%여야 돼요? 이게 무슨 법칙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는 누가 정한 거예요? 정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근데 왜 이게 유행이에요? 중앙은행들이 서로 눈치 보다가 대충 합의하는 레벨입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1990년에 이걸 처음 시작했고 그리고 미 연준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이걸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 공식적인 발표 과정에서 사람들이 3%는 높고 1%는 너무 심하다. 그러면서 이제 2%로 점점 수렴 됐는데 이 2%라는 것 자체가 저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의 물가 바스켓이 10년 전과 지금은 완전히 다른 바스켓이죠.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삼신기를 하나 이야기할까요? 건조기. 그렇죠. 식기세척기. 결혼할 때. 로봇 청소기. 이거 3개는 새로운 3종 세트거든요. 그렇죠. 세 분의 이모님과 함께 간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들의 가사노동 시간을 극적으로 줄여주고 더 나아가서 경제활동 창가율도 올려주는 어떻게 보면 세상을 바꾼 기적의 도구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10년 전 물가에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식기세척기라든가 건조기의 가격을 조사해보면 제가 이제 10년 전 새 아파트 입출할 때 처음 그거를 사봤는데 그때 가격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반 정도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경쟁이 붙어서. 거기다가 중국산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 크죠. 특히 로봇 청소기는 거의 중국산이 엄청나잖아요. 이런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옛날의 물가에 비해서 지금의 물가를 새롭게 측정을 하면 이전 물가에 포함되지 않았던 품목들을 지금 넣는 순간 물가는 떨어지게 돼 있죠. 그러면 다음 10년 뒤에는 더 기술 혁신이 벌어지는 품목들 위주로 물가 방문이 바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지난 한 40년의 흐름을 보면 그때 측정됐던 거랑 달리 한 10년 지나서 그때 물가를 재측정해보면 왜냐하면 그때 바스켓에 새로운 그런 새로운 제품들 아이폰이 새로 나왔다든가 이런 것들이 새로 들어가기 전에 물가와 수정된 물가를 비교해 보면 항상 물가가 빠져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소비 패턴의 변화를 물가가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것. 두 번째는 최근에 우리에게 반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품목이 정보통신혁명의 수혜를 받는 품목들이라는 거죠. 이 둘이 반영된다는 거니까 결국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 2%라고 발표를 했지만 10년 지나 2023년 물가를 재측정하면 1%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이거가 근데 저희만 이런 게 아니라 미국에서는 이미 보스만 연구소 위원회라는 곳에서 측정을 했는데 다 1% 이상 과도하게 측정돼 있다. 그러면은 좀 이게 우리가 정결등 해야지 했는데 정결등까지 어려우면 그럼 영원히 나는 그 목표에 목표 달성이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 살짝 눈높이를 낮춰서 난 반해서 그냥 5등 안에 한번 들어볼게. 이러면은 성취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당겨지니까. 그리고 또 잠도 좀 잘 수 있겠죠. 그렇죠. 그거 좀 어떻게 조정이 안 됩니까. 그래서 경제학자들 저를 비롯한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2%는 이건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의 통계 자체가 1% 정도 왜곡돼 있다면 2%를 목표로 한다는 건 사실 1%다. 근데 물가 상승률 1%는 일본 사례에서 본 것처럼 이거 너무 위험하다. 뒷플레이를 목표로 하는 거냐. 이렇게까지 볼 수 있고 이걸 너무 가혹하다 이건.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창용 한은 총재에게 이 질문을 하면 우리 왜 물가 목표치 이렇게 잡아야 됩니까. 이거 좀 조정하면 안 되나요. 현실에 맞게 물어보니까 그걸 그렇게 올려버리면 사람들이 그걸 아예 그냥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기대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살아생전에 물가 못 잡습니다. 이런 말씀 또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 말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실제 물가도 2%로 간다. 라는 그런 반박을 제가 지금 바로 인용을 한 건데요. 맞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떨 때 이걸 해야 되겠어요. 물가가 상승률이 높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경제가 안정되고 불황이 왔을 때 물가 상승률이 충분히 낮다 싶을 때 이걸 바꾸면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지금은 인플레 압력이 충분히 높으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3%니까. 여기서 낮추자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건 충재님 말씀의 동의. 그런데 만일 저는 제 예상입니다. 이거는 저는 올해 연말이라는 초에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앞자리가 바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뀔 때 그때는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연말에 지금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자도 볼 수 있다. 1자도 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유는 두 가지인데 여러분들 다 이거 공부를 안 하셔도 되고 저희들이 공부를 대신해 드리는데요. 엘리니어드로 보셨죠. 남태평양 남방진동이라는 3, 4년 또는 7년 정도 주기에 태평양의 온도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데 지금 온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평년 수준보다 바다가 뜨거워요. 바다가 뜨겁게 됐다라는 건 결국 지구 온도가 높다는 뜻이고 이거의 특성이 뭐냐 하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열대 지방의 가뭄과 고열. 요즘 난리죠. 여행 가셨던 분들 나 여기 40도예요 하는 거 보셨죠. 괜히 갔어요.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참고로 태국의 내륙 지방 같은 경우는 44도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인도가 쌀 농사가 안 된다 이야기 들으셨죠. 너무 온도가 높으면 쌀 농사가 안 됩니다. 반대로 온대 지방과 북부 지방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비가 자주 온다고. 지금 우리 2차 장마를 얼마 전에 겪고 있지 않습니까? 스콜 같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기로 표기를 바꿔야 되는 것까지 이야기가 나올 정도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시기에는 당연히 농산물. 특히 열대 지방의 농산물 가격이 오릅니다. 그래서 쌀값도 오르고 커피콩값도 오르고 사탕수수값도 오른다는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대신에 어떤 일이 그 해 연말에 벌어지냐 하면 겨울이 낫다 되어집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요. 롱패딩 안 팔리겠네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패턴을 이야기한 거지. 올해 연말에 기상정보에 대해서는 제가 뭘 알겠습니까? 다만 엘리뉴를 지난 한 60년 정도 통계를 보면.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유럽의 전열카스 가격이 대폭락 중이거든요. 생각보다 안 추워서 그나마 에너지난이 덜했다. 그나마 그게 눌러준 게 그 물가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온대 지방에 비가 자주 온다고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면 온대 지방의 3대 작물 콩 밀 옥수수가 또 나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디가 다 좋고 그런 건 세상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사료용 작물이 다 온대 지방에서 오니까. 우리가 한국은 쌀농산 작업자족한 지 오래됐으니까. 지금 우리가 수입하는 농산물 대부분은 사료용입니다. 그래서 식량작업률 낮다는 이야기에 너무 현혹되면 안 되는 게 대부분이 수입 작물들 대부분이 돼지랑 저기 닭이 먹을 거라는 거죠. 아니 미국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지표 나온 것도 좋고 성장률 전망치 다 괜찮아요. 그런데 반면에 최근에 계속 거의 날마다 말씀드린 게 중국 얘기인데 이거부터 결론부터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중국 부동산 다 망하게 생겼고 돈 꿔준 신탁사들도 연쇄 부도할 위기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일단 급전 투입할 생각 별로 없어 보이고 브릭스 총회 가서도 자신 있다. 우리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속내가 뭡니까? 일단 이분이 권위주의적 독재국가의 리더잖아요. 이런 분들은 항상 무오류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기 말이 틀린 건 없다. 그래서 2021년 공동부유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잖아요. 불과 2년 만에 부동산이 이렇게 됐어요. 정말 제가 드린 그래프 보시면 바로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만큼 강력하단 말입니다. 이분의 카리스마와 리더십 이런 게 되게 카리스마가 커서 나 이제 버블을 다 잡았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 딱 돌리면 되는데 아직 성에 안 차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빨리 전환을 하면 자신의 권위의 손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걸 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또 하나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허커우 제도라는 것입니다. 호적 제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는 거주 이동의 자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의 출신 성분. 이 사람의 학습 성분. 이사 가려면 보통 일이 아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대 서비스를 이용 못한다고 하죠. 주거, 교육, 의료. 사람들의 의식주와 해당되어 있는 3대 서비스들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농촌 지역에 허커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선전. 지금 중국에서 제일 부자 도시죠. 선전이나 광저우에 가서 집을 산다는 게 안 된다는 거죠. 살 수 있는 도시는 바로 옆에 있는 중산시 같은 데 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기업들이나 공장이 많아서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인프라가 잘 돼 있는 도시는 절대 그런 걸 칸막이를 치고 있고 반대로 막 성장하거나 사람이 부족한 도시는 그걸 되게 완화해 주는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중국 도시화율이 70% 정도 됐으니까 우리가 80%니까 10%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어떻게 보면 중국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마지막 성장의 원천은 결국 농촌의 부자들을 도시로 유치해서 도시의 빈집들을 살게 만드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러면 이 모든 문제는 사실 해결되거든요. 그러나 이거에 따른 피해자가 누가 있겠죠. 지방정부겠죠. 지방정부 부채가 중국 GDP 절반이라 그러는데. 지금 일경 7천조 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게 단위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참고로 제가 설명드리자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방 이후에 열심히 70년 80년 동안 만들어서 만든 총자산. 총순 자산이 이경원인데 지금 부채만 일경 7천조로라면 이게 사이즈가 장난 아니에요. 이게 인구가 우리나라 20배가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만 너무 심한 부채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보니 이걸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세상이 달더러가라고 생각하는 이 문제만 딱 문제를 맞추면 허커우 제도 하나로 해결이 되는데 그러면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로 더 이동하는 도시화율이 더욱더 높아지는 일이 벌어지만 지방정부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시진핑 주석은 앞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버티기. 버티기. 정중동. 정중동이자 이제 두 번째 대안은 당연히 버티면 경기가 좋아질 거다. 세계 경제가 좋아질 거다. 그러면 중국은 세계 최대의 생선 설비를 갖고 있는 나라니까 세계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도 좋아질 거다. 이게 이제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는 그걸 촉진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해서 위엔하를 약세로 가자라는 게 아닌가 걱정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금리를 팡팡 낮출 수가 있어요. 환율 걱정하면. 그런데 이제 최근에 중국 환율이 드디어 2007년인가 8년 이후에 여기도 또 환율이 최고치잖아요. 7.3위한. 7.3을 넘었습니다. 거기는 막을 거라고 다들 봤는데 전고점 넘었습니다. 사실 두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금리를 인하해서 돈 나가라. 그래 왜 안 보이고 좀 줄어도 돼. 이렇게 하면서 수입 물가를 올리면 디플레이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고 수출 기업 경쟁력을 개선시킬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해보는 건데 이 정책은 우리 입장에서 정말 무섭죠. 그런데 너무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중국과 관련해서는 우리 다음번에 다시 한번 들어야 되겠어요. 또 불러주십시오. 지금까지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